안녕하세요. 리사 잉글리시의 리사입니다. 자, 드디어 우리가 오늘 그 궁극의 우리 리사 잉글리시의 가장 중춧돌이제는 바로 메인강의입니다. 메인 기본강의인데요. 자, 저희는요. 이 기본강의 패턴을 이제 아이엠 리사와 같은 패턴을 15가지로 나눠가지고요.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, 자유자재로 정말 미래형, 과거형, 육하원칙, 일반, 뭐 질문형, 뭐 부정형 다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. It's a piece of cake. 누워서 떡 먹깁니다. 왜? 네. 여러분들 영어는요.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여러분들 영어 뭐 기초반, 학원 같은 데 가시거나 하면은 거의 이거부터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.